오늘은 화보를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막 죽은 게? 그것도 있어요. 렌즈도 오랜만에 할게요. 지금 혼자니까 좀 어색하니까 혼자 저 많이 어색해서 형들을 볼게요. 뿅. 오늘 화보 촬영 왔어요. 컨셉은 마스카라를 했어요, 오늘. 핑크색 마스카라. 렌즈도 꼈어요. 제노는 뭐 해주세요? 축구 봄입니다. 저도 축구를 한 번 좋아해 보고 싶은데 싫어하진 않거든요. 농구 축구를 근데 할 기회가 없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농구 살짝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번. 오늘 뭐 특별한 컨셉이 있어요? 오늘 약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깨 수평 맞춰야 돼. 어깨 수평. 딱! 지금 안을 잠깐 봤는데 약간 독특해. 5, 6차원까지. 자기의 느낌이 있어. 약간 자기에 빠져서 찍어야 되는 거 같아요. 우와. 데릭 있어요. 한 번 그거 해볼까? 설치한 사람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이거 데릭. 한 명도 없음. 아 이거 위험한데. 가뿐하게 두 명. 오케이. 세 명. 우와. 두 명. 두 명. 아 내가 아까 사람 많은데 아는데. 자 이제 두 분쯤 살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재민이랑 지성이는 촬영 갔어요. 정전기 나겠다. 정전기 나겠다. 한 번. 네 여기는 밀림이고요. 정글이에요. 정글이에요. 헉. 저 아 worms 진짜 너무 슬쩍. 하나라한 망 Camie. олж. ốn요 Contin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